1.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은 무엇을 정의한 것인가 1. 식품 첨가물 2. 식품 3. 수의약품 4. 항생제 정답은 2. 식품 2. 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장은 1. 유흥주점 2. 보거조리점 3. 일반음식점 4. 레스토랑 정답은 2. 보거조리점 3. 식품위생법상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표시의 범위는 1. 문자 숫자 2. 문자 숫자 도형 3. 문자 4. 문자 숫자 도형 음향 정답은 2. 문자 숫자 도형 4. 조리사가 식품위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1. 업무정지 4월 2. 업무정지 2월 3. 업무정지 3월 4. 업무정지 1월 5. 다은중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을 단순히 껍질을 벗겨 가공하려는 경우 2.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려는 경우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눠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려는 경우 4.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정답은 1.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을 단순히 껍질을 벗겨 가공하려는 경우 6. 다은중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에 해당하는 것은 1. 살모넬라 식중독 2. 독고치 식중독 3.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식중독 4. 아플라톡실 식중독 정답은 1. 살모넬라 식중독 7. 곰팡이 독과 관계 깊은 것은 1. 엔테로톡신 2. 라이신 3. 테트로도톡신 4. 아플라톡신 정답은 4. 아플라톡신 8. 중금 속에 의한 화학적 식중독의 주요한 원인물질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1. 수은 2. 낙 3. 금 4. 카드뮴 정답은 3. 금 9. 식품첨가물로써 대두인지질의 용도는 1. 추출제 2. 유화제 3. 표백제 4. 피막제 정답은 2. 유화제 10. 식중독 예방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1. 맛있는 조리방법 개발 2. 식품의 적절한 온도관리 3. 신속한 소비 4. 식재료 및 기구의 청결 정답은 1. 맛있는 조리방법 개발 11. 포도상국인 식중독의 주원인은 1. 세균에 오염된 포도의 섭취 2.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채소의 섭취 3. 불충분하게 가열 살균된 통조림 식품 4. 식품 취급자의 화농성 염증 정답은 4. 식품 취급자의 화농성 염증 12. 식품 첨가물로써 조미료에 해당하는 것은 1. 글루탐산 나트륨 2. 아질산 나트륨 3. 피로인산 나트륨 4. 소르빈산 나트륨 정답은 1. 글루탐산 나트륨 13. 해산어패류의 선도평가에 적절한 지표성분은 1. 트리메티라민 2. 암모니아 3. 메르카탄 4. 황화수소 정답은 1. 트리메티라민 14. 에스케리키아 콜리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그레무성의 무포자 간균으로 유당을 발효시켜 산과 가스를 생성한다 2. 내열성이 강하며 독소를 생산한다 3. 식품위생의 지표 미생물이다 4. 병원성을 띠는 경우도 있다 정답은 2. 내열성이 강하며 독소를 생산한다 15. 피마자씨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로서 적혈구를 응집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은 1. 리신 2. 둘린 3. 고시폴 4. 아미그달린 정답은 1. 리신 16. 버터나 마가린이 지니는 중요한 물리적 성질은 1. 점탄성 2. 탄성 3. 가소성 4. 점성 정답은 3. 가소성 17. 다른 식품과 비교하여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는 1. 비타민 2. 단백질 3. 당질 4. 요오드 정답은 4. 요오드 18. 고기의 숙성을 가져오는 주된 원인은 1. 압력에 의한 파괴 2. 세포내의 자가분해 3. 광선에 의한 파괴 4. 세균에 의한 부패 정답은 2. 세포내의 자가분해 19. 마카로니의 기본 재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소금 2. 밀가루 강력분 3. 물 4. 쌀가루 정답은 4. 쌀가루 20. 식품의 수분활성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식품 중에 수분활성은 식품 중 효소작용의 속도에 영향을 준다 2. 식품 중에 수분함량과 수분활성은 같은 것이다 3. 소금 절임은 수분활성을 낮게 3. 투합을 높게 하여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4. 식품 중에 많은 화학반응은 수분활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정답은 2. 식품 중에 수분함량과 수분활성은 같은 것이다 4. 식품을 높게 하여 미생물성은 following the path of factor